남자랑 여자랑 생각이 많이 다르대요? 니가 남자를 잘 모른가본데 아 지가 남자를 뭘 모른디요? 아 뭐 지도 뭐 알건 다 아는 여잔디 아 세상 어느 남자가 좋아하는 여자한테 근다냐 남자도 있잖아 좋아하는 여자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는 것이야 오빠도 좋아하는 여자 앞에서는 근단가? 내 생각이 맞았어요 그 짝 꽤 좋은 사람이에요